이것은 릴리스 코리아 투어입니다. 햇빛이 아주 바쁘죠. 햇빛이 아주 바쁘죠. 햇빛이 가고돼요. 제가 송파구의 묘지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묘지엄이었어요. 읽는 공간과 경험한 공간입니다. 첫번째 벽에는 아이들의 공간 경험한 공간입니다. 두 번째 벽에는 특별한 공간, 특별한 공간, 그리고 미디어 공간입니다. 이것은 푸키엄 페어리텔 가게입니다. 아이들이 아이들의 책을 즐기고 읽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깨끗한 의미입니다. 첫 번째 벽에서는 두 번째 벽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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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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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p. 가족들의 3년 전의 경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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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 for listening.